전남 지역 정보와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 설을 맞아 오늘부터 이달 21일까지 특별 할인 판매됩니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배와 나물 등 제수용품과 전복 굴비 등 180개 품목을 최대 35% 할인해 판매할 예정입니다.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정보와 마을 특산품 전시와 설명회도 계획돼 있습니다.